아 아침에 시상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도은입니다. 자 어제 시장 밤사이 시장은 반도차주들은 엄청난 급등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은 또 양극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또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기업별로도 좋은 기업들도 있고 또 반면 안 좋은 기업들도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나스닥이 무려 1.7%나 올랐거든요. 왜 올랐는지는 뻔하겠지만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여러분 매번 기다리시죠. 금요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할 텐데 제가 또 어젯밤에 미리 주제를 싹 봤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양영 전문의원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도 장중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다양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S&P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그려냈지만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는 32,700포인트 선 0.1%대 약부합과 수준으로 살짝 밀려났고요. S&P500 지수는 0.8%의 강세 나스닥 지수는 1.7%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의 반도체주 특히나 엔비디아가 참 대단했었죠. 이 대단한 흐름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실 잠시 후에 저희가 증권 월가의 목표지과 상향 이런 내용들 이항영 위원님께서도 전달해 주실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약간 좀 우려감이 있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츠가 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AAA 유지하면서 향후 하향의 가능성을 조금 내비쳤죠.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 의원도 그렇고 뭔가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게 뭔가 세부적인 협상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는 부분을 계속 좁히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700억 달러 남았다. 이제 여기만 좁히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엑스테이트 전까지는 무언가 협상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라는 게 양측의 발언들이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부디 그렇게 되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 등의 반도체 주도 엄청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반도체 주들의 흐름을 맵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 위에만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 있고요. 같은 뉴욕시장 맞나, 같은 미국시장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외에는 약간 빨갛게 물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24.37% 오르면서 379달러선 기록을 했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궁금한데요. 엔비디아 어떨까요? 엔비디아 현재 주가는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5%대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의 주가도 함께 11%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4.63% 강세, 브로드컴도 7%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5%대 주가의 조정을 보이는 그러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주 외에도 빅테크 종목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85%, 오라클도 많이 올랐네요. 6%대 급등, 어도비의 주가도 7%, 그냥 여기 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물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굉장히 물든 것처럼 짙은 형광 녹색이 눈에 띕니다. 애플의 주가 0.67%, 물론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랐고요. 구글의 주가도 2%대 강세, 메타도 1.4%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주가는 1.5% 하락하면서 좀 쉬어갔고요. 테슬라의 주가 0.86%, 역시나 함께 반등을 보였지만 다른 빅테크 주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통신 관련한 기업들은 좀 어제 안 좋았습니다. AT&T나 브라이전의 종목들, AT&T가 5%라 브라이전은 2.9%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콘텐츠 관련해서도 넷플릭스나 디즈니도 1%대 조정. 그리고 코스트코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코스트코,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주가는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소폭 상승, 지금 장 마감 후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쉬어갔고요. 헬스케어 쪽도 보면 일라일릴리를 제외한 전체 종목들은 모두 함께 빨간불을 켜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금융주는 강세를 좀 보였는데 모건스텐니나 살수시업 등의 종목들이 유독 큰 폭의 상승, 모건스텐니 2%, 살수시업은 4%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엔비디아 얘기를 너무나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매출의 예상치가 월가의 50%를 넘어서는 매출 전망이 2분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깜짝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도 보니까 600달러 제시한 월가도 있었고 한 400달러 선을 무난하게 제시한 곳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그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화올린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의 급증, 그에 따른 주가의 강세,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룻밤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도 이것을 얼마나 이어가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나 GDP 내용들 살짝 보면요. GDP도 그렇고 지금 제일 좀 강한 게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목요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꺾이지 않는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수정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수정된 GDP 나와라. 1분기 국내 총생산 전기 대비 연휴 1.3% 증가한 것을 수정 집계됐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전망치 1.1% 증가, 그리고 속보치로 발표됐었던 1.1% 증가보다는 웃도는 1.3%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인 2.6%보다는 확연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난주 대비해서 4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22만 9천 명이었는데요. 월가에서 또 예상했던 게 24만 5천 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줄어든 적은 2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 그리고 베스트바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웃돈 순익 발표의 3% 이상 장중의 주가는 올랐고요. 반면에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의 전자제품을 좀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상치를 밑돈 순익 그리고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메리칸 이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 앞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향후에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가는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명품 라이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 발표 그린 뒤에 주가가 장중 5% 이상 올랐고요. 또 다른 기업을 보자면 갭, 마진이 좀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약간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저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타뷰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를 상위한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폭이라서 그럴까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눈높이가 좀 높아서 그랬던 건지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은 현재 얼타뷰티 7에서 8%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웰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2분 이제 막 지나려고 하네요. 이번에는 심층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요즘에 학교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는 학교는 저희는 축제가 다 끝나서 네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16주가 한 학기인데 12주가 끝나고 이제 곧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기말고사 시즌 좋아한다고요? 교수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안 보고 이제 큰 과제를 해서 요즘 학생들하고 저는 약간 좀 실무적인 걸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이제 기업이나 어떤 업종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아주 긴 데이터를 갖고 심층 분석하는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단체는 이제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13주째니까 이제 마지막 4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큰 과제 그리고 시험 기간에 대해서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질감이 느끼긴 하는데 대학 시절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험 기간이 힘들었거든요.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심층 인터뷰 역시나 다양한 주제인데 저는 항상 어제는 주제를 보고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나 궁금한 내용들은 어떻게 이렇게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신 거지? 하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 여행커네임 엔비디아 얘기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지금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건데 또 다른 빅뉴스는 우리 일론 마스크의 트위터가 되게 화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양시간으로 6시 반에 지금 진행되는 게 트위터 일론 마스크가 사회를 보면서 포드 CEO 진팔리를 초대해서 EV가 보급이 가속화되는 주제를 갖고 해요. 그런데 이제 포드가 전기차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동안 일론 마스크가 포드는 10년 후에 사라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화제였던 건 어제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항마저 우리 젊은 40대의 드 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트위터에 초대를 해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존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역시 트위터는 기술이 좀 부족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나 일론 마스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를 보면서 거물들을 그러니까 이제 드 산티스가 대선 후보를 자기가 출마한다는 걸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3%한테 배운 게 아닌가. 대선 주자들이 여기 와서 그때 한 번씩 거쳐갔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그래서 트위터가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아주 중심이 되는 화제의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간접적으로 테슬러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sms나 언론 미디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트위터의 지금 가치를 다시 살리려고 일론 마스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cnbc에 바로바로 나오는 속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포드 자동차와 테슬라 이 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사들이 서로 간의 제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사용한다 포드가 이런 얘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서로 간의 윈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나 포드 쪽 한 쪽이 더 큰 뭔가의 기대감을 만들게 될 것인지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씩 일단 볼까요?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반도체 주식, 삼성 저장에서도 강한데 미국에도 IT 업종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월가 증권사 분석을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부터 아시아 주가가 과거에 항상 강했어요. 그것을 주도주는 IT여서 뭔가 공통적인 그러한 우리 테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을 전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다 최근에는 AI 이런 게 더해져서 조금 상승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넘게 3,800에서 4,200.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 투자가들은 다우나 나스닥 지수보다는 S&P 500을 갖고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성 있는 대형주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런데 4,200에서 항상 저항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2분기, 하반기 주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21년, 22년 밈 주식이 항상 뜨거웠습니다. 게임스톱, AMC.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게 지역은행들, 팩웨스 이런 게 올라간다고 배팅하는 개인 투자가도 많고. 이게 망한다고 또 배팅하는 투자가들도 많아서 거래가 폭중하면서 옵션 거래도 늘고. 그래서 금년에 밈 주식은 지역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린 거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되게 이런 쪽에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물론 살아남아서 주가가 나중에 반등할 수 있어도 항상 자본 잠식으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예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좀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블랙럭이 운영하는 반도체 지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기반으로 SOXX.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기 전에 이미 25%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목요일 날 미국 반도체 주식 오른 거 감안하면 한 27, 8% 거의 올랐을 것 같아요. 연으로.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같은 기간 금년에 8% 올랐으니까 그거의 한 3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국내에도 코스피가 어제까지 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올랐고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2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IT 특히 반도체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Share라는 블랙럭 ETF의 대표적인 ETF인 SOXX의 구성 종목을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한 10%쯤 차지하죠. 전체. 그 밑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이제 AI 수혜를 입는다는 AMD가 전체의 8% 차지하고 ETF의. 그러니까 3위쯤 됩니다. 쭉 내려오면 TI, 퀄컴 있고 이제 일곱 번째로 크게 편입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런 데랑 경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한 12권의 ASML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 슈퍼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대만의 TSMC. 그런데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 대만의 TSMC도 외국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의 반도체 ETF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큰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자기 상장 주식의 한 20%를 미국에 상장시켰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싶다는 거죠. ASML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가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 상장시키면 지금보다 주가가 20, 30%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의 메카인 월가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 있다라는, 갈 수는 있죠.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IB 대표 두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것을 상장시키면 이번 가을일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과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가령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석스에 우리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가들이 ETF를 사면 TSMC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9천억 달러. 그렇죠? 그래서 석스에서도 제 1등인 대장주로 부상을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에도 좀 있는데 골드만삭스 분석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섰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1990년대부터 미국이 금리 긴축 사이클, 금리 긴축 사이클 있죠. 기준 금리를 많이 올리는. 그런데 그것이 멈추는 시점부터 여기 그림에서 보면 0month.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12달, 그 후로 12달을 놓고 보면 예외 없이 미국이 연준 금리를 동결한 후 아시아 주가는 특히 초기 몇 달 동안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 그래서 실제 한 12달 동안은 한 15에서 20%.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우리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반도체 주식에 집중되는 게 최근에 전 세계적인 분위기, 과거 패턴에 항상 이렇게 금융 긴축이 끝나면 아시아, 특히 IT 업종에 집중 매수가 됐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글로벌 마이크로 해치펀드나 계량펀드들이 많이 자금이 들어온 거고 실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봐도 우리가 GICS라는 11개 업종을 놓고 봐도 IT 업종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었다.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더 많이 올랐죠. 그거는 또 독특한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AI라는 테마가 얹어졌고 금리가 올해 좀 내려가면서 롱듀레이션 주식인 자산인 주식이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데 구조 조정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 두 배 저쯤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크게 보면 IT가 혜택을 입어서 우리 반도체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오른 면도 있고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하여간 미국 주식하고 한국, 대만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 보면 이렇게 금융인축이 끝나면 많은 자금이 중국, 홍콩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수혜를 입지만 그렇게 크게 수혜를 입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외국 지수 전문가, MSA 같은 데 임원이나 국제금융가, 시니어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미국 자금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돈을 맡긴 큰 전주들이 왜 이렇게 중국 주식을 많이 사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한국, 대만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해 대만 주식도 많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멘데이트를 줄 때 아시아, X-China, 중국을 뺀 아니면 이머징 마켓, X-China, 이머징 마켓, 중국을 뺀 이런 식으로 멘데이트를 가꾸게 하는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상황이면 물론 우리 경제, 기업의 펀디멘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시장 플로우 측면에 있어서는 자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큰 흐름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 대만을 이런 동조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의 패턴에 있어서 지금 쭉 봤을 때 금리 동결 이후에 아시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지금 6월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느냐 마느냐 약간 그 퍼센테이지도 거의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미 월가에서는 동결 기조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미 자금들이 포지션을 옮기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삼성전자도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주가에 반영되는, 선행되는 시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큰 해치펀드들, 아직 뮤추얼펀드 이런 대형펀드들은 안 들어왔고 해치펀드들이 지금 미리 많이 선침해를 한 것인데 2분기 6월이 금리의 정점이든 아니 이미 5월이 정점으로 끝났건 하여간 지금 2분기 딜레이가 돼도 한 3분기가 금리 긴축, 금융 긴축의 정점이다. 그것에 대한 컨센스를 깔고 자금을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IT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이 왜 발생을 할 수 있었는지 물론 AI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러한 패턴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저도 지금 1년간의 셔틀을 보고 있는데 올해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이 한 4200선 그리고 하단도 보면 말씀해 주셨던 3,800 이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뭔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거의 왔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또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고점이다. 박스권 상단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림 좀 띄워주시면 특히 과거 6개월 동안은 4200을 상향 돌파하면 S&P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3% 청취자분들도 다운 나스닥 지수를 보지만 S&P를 좀 더 면밀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문 투자가들이 다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4200을 상향 돌파하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월가에서도 아주 좀 비관적 보수적으로 보던 데들이 꼬리를 내려서 연말 S&P 지수 타겟을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Bank of America. 저도 이제 동료였던 마이클 하트넷이 올해 연말 지수를 4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연말 지수가 지금보다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지금 베어 쪽에 남아있는 게 모건 스테인리의 마이크 윌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 주장은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한 20% 하향 조정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그런데 하여간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 한 한 달 정도는 이 테이프를 안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만하고 컨센서스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00이 저항을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도 지수가 하여간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 150 이 정도 4200 이 정도를 갖고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을 갖고 보면 퍼가 18.5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미국 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히스토리의 퍼의 수준을 그래서 뭐 25배까지 간 적도 있고 한 10배까지 빠진 적도 있는데 18.5배면 상위 1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는 아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게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주가가 오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년 이익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기업이익이 과연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저도 좀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수를 너무 우리가 높게 연말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뭔가 EPS의 움직임이나 그런 차트 흐름을 보면 조금씩 상향 조정은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는 시장에 대한 뭔가 이번에는 박스권을 뚫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1분기가 7, 8% 감익할 걸로 예상했는데 똔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고 미국 기업들이 강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에서 내수업체 주가랑 그다음에 수출업체들의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두 업종군을 비교한 건데 위로 올라가면 내수업체가 아웃퍼폼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수출업체가 아웃퍼폼하는 것인데 금년 들어서 수출업체들이 내수업체들은 한 12%포인트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은 한 12% 올랐고 내수업체들은 주가가 횡보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의외로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수출 비중이 미국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큰 IT 업종이 매출 비중이 해외, 미국 외 지역이 한 60%쯤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수출 비중, 아시아 비중이 제일 크죠. 75%. 그다음에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IT 하드웨어가 한 60%. 그래서 우리가 톱다운으로 보는 그림하고 버텀업하고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이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에서 선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이미 잡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속단을 할 수가 없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밈 주식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미국 주식, 국내의 미국 주식을 다루는 방송에서 지역은행 종목을 공약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앞으로 이평선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목표 주가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놀라웠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물론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연자가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저희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놀라웠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빠른 수익을 위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지역은행주를 엄청 많이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예정이신데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되게 많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투자를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여기서 덤비는 것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든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든 투자보다는 투기인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특히 2021년, 22년에 밈 주식이 미국을 휩쓸고 갔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대표 종목 이렇게 한번 그림 띄워주시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가 차트인데 97% 하락했습니다. 우리 여행컨님 뭔지 아세요? 지금 주가는 26센트입니다. 300원. 뭐죠? 퍼스트 리퍼. Bad, Bad and Beyond.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컨슈머 업체, 우리가 생활용품 사고 그러는데 여기가 시총이 10조 원이 넘던 게 지금 한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밈 주식 중에는 GameStop이나 AMC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그때 Bad, Bad, Beyond는 뭐냐 하면 펀드멘털하게 봐야 될 때 경영진들이 너무 단기 업적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있는 현금하고 캐시플로우를 회사의 근원 비즈니스, 그다음에 임직원 스토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안 쓰고 자사지 매입 소거하게 다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미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챕터 11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분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 JP Morgan의 CEO 제이미 다이몬드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 문제도 있지만 고객이나 은행 비즈니스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은데 제이미 다이몬드의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나 파생시장에 보면 주가 조작 세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건전한 이러한 세력 때문에 지역은행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JP Morgan이 큰형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망치는 세력들이 좀 있다. 일부러 주가 하락을 야기시켜서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그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명 기사로 그저께가 나온 건데 밈 스톡 트레이더들이 이런 은행 로고를 발사를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건데 I came to kill the banks. 나는 작은 은행들을 망가뜨리려고 왔다. 그래서 밈 트레이더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건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셜미디아, sms의 지역은행들 대표주자.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제 없어졌지만 팩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언급된 횟수. 그러니까 매일 30만 건 이상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생될 때 언급이 됐고 특히 5월 달 늘어서 언급되는 횟수가 늘고 그 오른쪽은 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물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 그러니까 팩웨스트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팩웨스트. 그러니까 펀드멘털은 그 은행의 경영지는 건전하다고 우리는 건전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공매도 비중이 한 26, 7% 유독 물량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행들도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한 15% 평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주가 하락을 기도하고 또 공매도하는 세력은 있다.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 북내와 틀리게 미국은 개인들이 옵션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언더라인 그냥 원주를 사지 않고 콜옵션을 사고 하락할 것 같으면 풋옵션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보면 풋옵션 거래가 하여간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특히 작은 지역은행,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지역에 있는 지역은행에 이름이 몰랐던. 그것을 사고 팔고 방향성 있는 거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삼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제로가 됐는데 거기에 투자한 국내 투자가분들이 꽤 많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하자.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셔서 상위에 다양한 미국 지역은행 기업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잘 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시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지역은행, 우리나라 은행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지역은행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했고요. 연세대학교 훅자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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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월스트리트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라이프로렌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금 본장에서도 5%대, 애프터마켓에서도 1.5%대 오른다라는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 딱 그 라이프로렌의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집에 걸려있으니까 입고 난 거죠. 그러시겠죠. 네, 그러시겠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쇼핑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눈에 많이 띄면 많이 팔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그건 분명하죠. 쇼핑이라든가 무슨 운동? 예전에 이쪽은 약간 쉬고 있지만 호카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롯데에서 유일하게 사람 많은 데가 지하에 꽉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서비스,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 아니면 내가 썼던 서비스인데 요즘 잘 안 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좀 하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리즈도 마찬가지. 산업재,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무슨 섹시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훌륭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유틸리티 이런 것들. 어떤 분이 유틸리티랑 IT랑 비교하면 IT가 훨씬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등락이 적은 채로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 그러니까 유틸리티 주식 with dividend invested. 배당을 재투자한 유틸리티의 수익률과 그냥 그의 전체 토탈 수익률을 보면 25년 동안 보면 유틸리티랑 IT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끔 말하면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댓글 날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배당을 재투자하는. 전부 다. 토탈 리턴으로 디비던들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유틸리티랑 IT랑 30년의 주가가 똑같아요. 승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등락률이 훨씬 적죠. 다만 우리는 배당 재투자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IT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S&P 오백이 들어가 있으면 다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의 주요 주제는 NBD야. 어제 보니까 부사장님 입이 여기까지 막 걸려 계시던데요. 제가 좀 많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많이 좀 안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마이크가 잘 안 나오셔가지고 부사장님 목소리가 막 이만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줄였죠. 제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보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NBD야 24,300% 올라간 거. 그런데 사실 NBD야만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잠시 후에 보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 주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포모에서 요즘은 요즘도 줄어서 AI 포모를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모인데 AI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나스닥의 급등, 나스닥 1.7%. 오늘 1.7% 중에 아마 1.6% 정도는 아마 NBD의 하나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이 모두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어저께 이게 마케도치 기사에서 마케도치가 만든 그림이에요. 로봇과 NBD야. 이게 마케도치의 그냥 어저께 대문에 걸렸던 기사의 대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너무 멋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저께 시장을 극명히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저희 미주미도 아주 소호기업체의 영세기업이지만 저희 PD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 이런 걸 센스 있게 잘합니다. 이걸로 바꾼 거, 얼굴에는 얼굴을 든 게 이겁니다. 장호석 부사장님이 아주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장방꾼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방꾼은 잊어라. 장비디아를 따르라.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말이 되겠고요. 하여튼 엔비디아 이런 거. 아니, 지나친 말들이 지금 미주미 썸네일에 너무 많아요. 내가 장비디아다, 이런 결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 제2의 엔비디아를 사는 방법, 이런 제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MZ를 겨냥, 후크성 이런 제목이라서 미주미에서는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 내일 있죠. 내일 9시 30분에 한 달에만한 월간 미주미를 하는데 내용이 딴 거였어요. 딴 걸 다 만들어놨는데 부사장님이 위원님, 그거 하지 말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일은 보실 만해요. 왜냐하면 제2의 엔비디아 종목을 찍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엔비디아를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엔비디아를 왜 엔비디아를 그때 선택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인이. 지인.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나 그 친구가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엔비디아, 그런 가격을.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방법은 주말에 27일 오전 9시 30분 미국 주식이 미치다 채널을 통해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엔비디아 차트죠? 그리고 어떤 분이 슈퍼마이클 컴퓨터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저나 부사장을 못하는 거를 저희 안동 이사가 다 하거든요. 매운맛 주식으로. 안동 이사가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클 컴퓨터가 주식 이름이에요. 이름 재밌네요. 그런데 저는 모르죠, 이런 거 다. 그런데 저나 장우석 부사장, 그런 디테일은 모르는데 보시면 좋습니다. 매운맛 이런 것들도.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오늘 트윗에 올린 그림입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그림이에요. 엔비디아의 그림인데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오늘은 좀 부담이 없잖아요. 좀 떨어뜨린 거 있지만 오늘 이런 얘기 하더라도 욕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어저께 이어서. 이 그림이 엔비디아의 그림인데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 양반이. 탑리 있죠, 탑리. 아시다시피 탑리는 한국계잖아요, 한국계. 그분이 한국말을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오늘 트위터 쓴 걸 보면 뭐라고 쓰셨어요? 이거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준비하시고요. 너무 그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가볍게 보죠. 뭐라고 썼을까요? 엔비디아의 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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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D를 두 번 쓰셨어야 되는데. 동침이처럼 붙으세요. 한국말이 좀 약한 거죠. 한국말이 좀 약한 거죠, 이분이.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동침, 동침. 참고적으로 여기 그레니 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탑리가 2019년 자기네가 창업을 하면서부터 했던 자기네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레니라는 게 할머니라는 의미거든요. 할머니가 슛을 쏜다 그래서 안전하게 농구에서 언더핸드 슛 있잖아요. 언더핸드 슛 해서 이걸 아래에서 공을 돌려서 농구에서 슛 쏘는 걸 언더핸드 슛인데 그걸 영어로 그레니 샷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레니 샷은 이 주식이 안전한 주식이에요. 변동성도 좋고 좋은 주식이라고 했고 여기 애플도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자기 엔비디아가 2019년부터 계속 들어있다고 자기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거가 또 죽입니다. 똥침이면 한국 사람은 알지만 한국 사람은 아닌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에 또 밑에 댓글 단위가 이거를 그려놨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됐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에 미쳐있다. 사실 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다시 한 번 늘 말씀드린 냉정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오늘 1조 달러 바짝 다가서 마감됐고요. 오늘 하루에 2천억 달러가 시가 종이 늘어났어요. 2천억 달러 올라간 거는 사상 최대 수준의 하루 단일 상승 중의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던 것 같고요. 2022년 작년에 실적이 급하게 좋아졌을 때 그 당시에 아마존도 급등한 날이 있고요. 애플 다만 올라가서 그 언저리 비슷한 수준은 오늘 2천억 달러가 하루에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이 4분기만의 매출 증가세 한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젠수랑이 어저께 얘기한 건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다섯 개 문장으로 줄인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보면 지금이 레이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터 회사들이 그리고 미칠 정도로 환상적인 주문이 몰리고 있고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광분했던 말 중에 이거거든요. 10년 사이클에 이제 막 시작해서 서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서비스 나우에 CEO랑 같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2편을 썼죠. 그때는 the just beginning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번에는 또 start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어떤 겸손이 사라진 이분의 항상 늘 쓰는 어휘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 됐겠고요. 제가 지금 30개, 40개 정도 얘기했는데 발표한 거 짓게 된 걸 보면 26군데가 레포트를 써서 최근은 로젠브레시라는 곳에서 320에서 600으로 이 친구는 일을 안 했던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쉬었다가?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군데는 투자경까지 올려놨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곳에 세 건 정도 있고요. 500달러 이상을 한 곳이 지금 6군데가 나왔습니다. 7군데가 나왔죠. 7군데. 토탈로요. 500달러가 6, 600달러가 1명.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냥 와우. 한마디로 표현해서 엔비디아는 와우다. 와우다. 그래서 몇 군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에버코라든가 몇 군데에서 레포트 중에 한 두 개를 제가 본문으로 찾아봤는데요. 에버코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또 줄였더니 제가 두 줄입니다. 두 줄. 와우 그 이상이다. 더 이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건데요. 결국은 이거죠. 지금 올해에요. 올해에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세상의 돈은 엔비디아가 다 빨아간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모든 수익의 그냥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네요. 진공청소기죠. 그런데 보면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흥분해서도 안 된다고 늘 강조드리고. 흥분은 오늘까지 끝내시고. 물론 과거의 통계가 절대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엔비디아 종류는 다 알지만 엔비디아가 1999년에 상장됐거든요. IPO 이후에 마이너스 났던 달이 한 2개월 정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월과 6월. 그리고 평균 하락률은 제일 컸던 게 6월입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은 한 44%. 그래서 6월은 전통적으로 엔비디아한테는 반가운 달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16.5%. 어저께 우리가 걱정했던 마가 수치가 가이던스가 나왔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어저께 보여드린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지난달과 지난 3개월 전과 똑같은데 조금 더 심해졌어요. 지난번에 한 4군데 정도로 제 기억에는 어저께 화면 준비한 자료를 할 때 보면 4군데 정도가 투자의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에게 내린 것은 없다고 봤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로젠블레이크가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는 바이에서 뉴틀럴로, 바이에서 매수해서 중립도 내려버렸고요. 몇 군데가 내렸으니까 한 9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어요. 기억하시죠? 엘프. 뷰티 쪽도 그렇고 패션 쪽도 그렇고 다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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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는 좀 지금 엑터마켓에서 타락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에스데로드가 재미없고 그런데 실적을 어제 이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 어저께는 엔비디아 때문에 이건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건데요. 이게 보시면 핵심은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거 따로 정리 못했는데 주당 20센트가 예상되는데 42센트.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갖고 엔비디아 갖다 비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상승포 보면 이것도 2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남성분들보다는 20, 30대 여성분들, 20대 중반 정도 이하가 많이 쓴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분류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올리브영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제 눈으로 본 적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다고. 들어왔다고 합니까?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엘프가요. 이 엘프가요. 그런데 여하튼 주가는 실적대로 가는 그런 그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시장 변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 화요일 날이었나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접 얘기했던 제이피 모건의 인베스트 데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얘기가 결국은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적 긴축을 빨리 좀 끝내야 된다. 그렇지만 연준이 점점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금리의 상승에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는 또 올라가는 모습. 3.8일 그리고 단기 금리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용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방해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을 게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예의의 광풍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는 금리에 하라, 유가에 하라. 달러가 좀 또 다시 금리 올라가면서 달러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는 시장이랑 전세상이랑 따로 가잖아요. 또는 달라요. 달러가 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죠. 이어서는 유가도. 금값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러시아에서 지금 감산, 이건 가능성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이틀 동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택 관련 회사를. 주택 관련 주가 엄청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약간 쉬고 있는데요. 톨브라더스의 약간 또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오늘 또 최고가를 갔습니다. 최고가를 갔는데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주당 이익이 지금 1.9달러가 예상되는데 2.85달러. 슈퍼 깜짝이 나왔고요. 매출도 괜찮았고요. 지금 모기지금리가 예전보다 높지만 고점 대비 좀 안정돼 있고 소비자 신뢰가 2분의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좋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존 주택 판매가 둔화되는 반면에 신규 주택 판매 호조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재미없는 건데. 기존 주택 판매는 8.9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8.9 살 때 모기지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물건은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면치면 평균 집이 팔리냐는 거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에 집을 내놓으면 2주 안에 팔립니다. 2주 안에. 2주. 그게 미국의 현실. 그건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 주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는 그저께 발표됐죠.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럼버, 목재 가격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재 가격이 워낙에 주택 쪽에 있어서 건설이 줄다 보니까 목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게 주택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어찌될 건요. 어찌될 건.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보니까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게 계속 올랐지만 이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았던 거 자기네가 인건비 부담이 있지만 재료비가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나무로 많이 집을 지니까요. 지금 기본 뼈대를 집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 지금 고가 가다가 쉬고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IT랑 상관없이 좀 특이한 종목군이라서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뭐라고 그러죠? 월간 미중. 월간 미중입니다. 월간 미중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켓발사. 그러니까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엔비디아 로켓발사 주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증시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로켓발사. 어제는 반도체 주들만 조금 올라서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로켓발사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을 쉽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도 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십존데보탕처럼 마십니다. 십존데보탕. 십존데보탕.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